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2023년도에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어쩝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 2024년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 연수 시행 계획 공고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운영 기간이 2024년 1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002년부터 2023년 자격 시험 합격자 중에서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운영 형태가 혼합형이에요. 온라인 교육 플러스 집합 교육이에요. 이게 은근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총 3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온라인 교육 21시간 그리고 집합 교육을 2박 3일 15시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에 소재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연수 인원은 3,300명 예상이에요.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요. 1급도 올해 120명 정도 합격했나 보네요. 2급이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 상급이 60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수비가 18만 9,400원 교육비, 숙식비가 포함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동해서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자가용으로 가는 분들은 수월하게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버스 타고 KTX 이런 거 기차 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이 1월 4일 목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 선착순 접수예요. 온라인 학습 시작 7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회원 가입, 연수 신청 이게 필요한데 특히 회원 가입을 미리 해놔야 돼요.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시험에 합격했든 합격하지 않았든 여기 한번 좀 들어가서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 받을 때 여기를 자주 들락날락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수 시행 공고도 지금 이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을 받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 자료는 이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다운받는 링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다음에 연수 신청을 하고요. 연수 신청도 아까 좀 전에 들어갔던 여기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연수 신청하는 거예요. 전화 신청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선착순 마감이고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대요. 스마트폰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참가비를 결제 완료 후에는 일정 변경이 불가하는데 만약에 일정을 바꾸고 싶다면 완전히 결제까지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새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수 신청 기간 종료 후 다른 차수로 이동이 불가하니까 신중하게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수 일정이 1급은 1차 2차 2개가 있고 여러분들은 2급 3급이니까 2급은 1차에서 16차까지 있네요. 한 번 할 때마다 20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3차는 이렇게 1월 2월 3월 이렇게 딱 3개월만 진행을 하는군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1월 2월 3월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반드시 선착순이니까 첫날, 접수 첫날, 접수 첫날이 1월 4일이네요. 1월 4일 접수 첫날 빨리 접수, 선착순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과목은 여러분들 봐서 읽으시면 되고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진단평가, 사전 학습 과제가 있고요. 형성평가, 시험이 있어요. 그 안에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시 공부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제를 내고 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도율이 90% 이상이 돼야지만 100% 다 진도율을 영상을 시청하셔야지 통과가 가능할 거고요. 집합식 교육은 토론 및 실습이에요. 운영 세칙 별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태도평가 이 총괄해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수수료 기준은 연수시간 3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종합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일 때 수료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연수수료 기준을 정하였고요. 미수료 사유예요. 자격연수운영 세칙 별표에 의하여 퇴소한 경우 각 평가별 미응시자 및 미제출자 형성평가 시험 60점 미만인 경우는 꽈락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 그리고 진단평가, 사정과제를 제출을 할 때 타과제와 모사율이 90% 이상인 경우 이거 뭐냐면 요즘은 컴퓨터가 그거를 검증을 해줘요. 다른 거를 베끼었는지 안 베끼었는지 모사율이 90%가 넘어가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과제 제출이 안 된 걸로 평가를 해서 미수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비 납부 및 환불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불 규정이에요. 연수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을 하고요. 3분의 1이 경과하고 난다면 70% 2분의 1 경과 전에는 50% 2분의 1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수료증 안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격증은 연수 종료 후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월 종료 후에는 2월 10일 날 발급하고요. 수료증은 연수 종료 후 2일 13시 그러니까 만약에 8일 날 종료를 했다면 9일 1시쯤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격 취소 사항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해서 물으시면 되는데 이 영상 댓글에 문의를 하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은 손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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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